아는 기자 하자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서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국립대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의 출발점으로 국립대병원을 잘 확충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거예요? 실제 복지부 관계자 표현인데요. 환자도 떠나고 의사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대병원 사례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입니다. 일주일 내내 소아과 야간 진료를 봐왔는데 의사가 없어서 일주일 중 이틀은 진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강원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수도권 국립암센터에서 의사 파견도 논의 중입니다. 한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도 무시당하고 같은 동료 의사에게도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바꾼다고 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국립대병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 관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있을 땐 대학과 연계됐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의사를 키우는 교육, 교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복지부로 소관을 옮겨서 지역 필수 의료, 진료를 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립대병원을 지금 바로 세우지 않으면 지역 의료에는 답이 없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그 말은 교육부 밑에 있는 지금 현재 국립대병원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제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아주 단적인 예가 바로 의료기기인데요. 한 국립대병원에는 MRI가 무려 도입한 지 19년이 됐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의 심혈관 기기도 15년이 됐습니다. 장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시술 중 먹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겠죠. 이걸 사려면 예산을 교육부에 올려야 하는데 통과도 쉽지 않고 지원도 적습니다. 지방의료원과 비교를 해보면요. 진료, 시설, 장비를 직접 비교해보면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빅5 중에 민간사립대병원처럼 적극적인 기부도 법으로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 정원을 늘리겠다 이건 오늘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인지가 안 나왔어요. 이게 빠진 겁니까?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데드라인도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려면 그 규모가 올해 안에는 확정돼야 합니다. 숙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매년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도 의협 등과 협의해서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지금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 겁니까? 근거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22년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의사협회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 공급 과인이 우려된다고 반대로 주장합니다. 자체 분석입니다. 자체 분석을 보면 2047년에는 한국의 의사가 5.87명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지만 의협의 예측 외에 다른 서울대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로 예상되는 2050년에도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소학과 오픈런을 가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정부와 지금 의협 간의 생각이 다른 건데 정부가 이 의사 숫자를 먼저 꺼내지 않는 건 어쨌든 그래도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속내를 보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걱정을 하는 건 전공의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해서 수술방이 멈추지 않을까 이걸 가장 걱정을 합니다. 당장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확대를 꺼냈다가 전공의가 파업한 그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전공의들이 지방에 남아도 교수 자리도 안 나고 움직이를 해도 당장 소득이 높지 않고 또 일은 많은 게 현실이죠. 이런 환경 개선을 하겠다 당근책도 일부 꺼냈습니다. 교수 정원을 일부 늘리고 연구년을 보장하는 등 필수 의료 전문의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숫자 먼저 발표하면 반발이 심하다 보니 필수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